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분께 산수유나무 열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빨간 열매가 산수유나무의 열매입니다 원래 산수유는 이른 봄에 잎이 나기도 전에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산수유나무 꽃이 피면 봄이 왔다고 알 정도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인데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11월달 가을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꽃이라 잎이 다 사라지고 열매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가을 해사를 받아서 정말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오히려 꽃보다 열매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꽃이 봄을 알리는 전력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산수유나무는 훨씬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사실 가을은 지금 잎이 떨어지고 나면 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산수유의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나마 늦은 가을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마치 보석 중에 루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늦은 가을 산수유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